아 등록 마무리 됐나요 아예 등록 마무리하고 번호판까지 지금 받고 이제 직원분하고 헤어졌거든요 감사드린다고 감사드렸습니다 그 일정 맞추느라고 안녕하세요 예사님 안녕하세요 아 등록 마무리 됐나요 아예 등록 마무리하고 번호판까지 지금 받고 직원분하고 헤어졌거든요 감사드린다고 감사드렸습니다 일정 맞추느라고 넘버 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명의가 다 변경돼야 사업자 폐기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간에서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뭐 돈 주고 사놨다 그래도 맞잖아요 주는 입장에서는 보험도 해지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한 달 내내 이러냐고 욕을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잘 그래도 되셨네요 그렇게 세팅 해놨으니까 이제 두 대 했으니까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곧 남박 붙일 때 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운전 안전운동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